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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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제가 장기기정 운동본부에 관심을 가졌던 적은 제가 99년도에요. 그때 제가 일어서 장기기정 서명을 했었고, 그때 가졌던 생각은 뭐냐면, 장기기정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. 그 사람이 제 가족이라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, 참 의미가 깊다고 생각했었고, 또 뇌사상태에서 새로운 삶을 이렇게 선물하고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마도 새 생명을 살아가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, 그분들을 위해서 좋은 의미로 저는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. 생명나는 홍보대사는 첫발을 디뎠고요. K리그 선수들과 함께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루에 다섯 분씩 돌아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,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생명나는 캠페인 하나, 둘, 셋! 화이팅!